2020년 8월 18일 스타트업! 고우!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파로파로미 여러분들 여기는 규모가 꽤 큽니다 최대한 돌 수 있는 만큼 돌고 기운이 없는 데는 바로바로 패스하겠습니다 기운이 있는 곳만 집중공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들 1층 어? 누구세요?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어? 하지 마세요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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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라구요 잠깐만요 여기 올라가는 길 같은데 여기 계단이 있는데 하지 마시라구요 하지 마시라고 했죠? 누명 기운이 보고 계단kte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 있어봐요 누구세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기 swear 뭐야? 뭐야? 3기!! 아.. 누구세요? 뭐야? 여기도 기운이 만만치 않구나 여기도 기운이 만만치지 않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잠깐만요 여러분 여기가 메인인 것 같죠? 여기 메인 아니에요 지금 저 안에 어마어마한 곳이 있습니다 여기 패스하고 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기운이 사방대에 퍼져있어요 지금 자꾸 돌아다니지 마세요 여기있죠? 여기 계신 것 같은데? 여기 계시죠? 여기 계신 것 같은데 분명히.. 어..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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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저 들어가겠습니다 개판이야 아주 아..이게 빨리 패스하고 가야된대요 메인으로 가야된대요 나와보실랍니까? 이처로 나와보세요 이처로 나와보실랍니까? 거기 있는 거 걸렸어요 저한테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오시라니까요 걸렸으니까 더 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 더 네어로 mystery 잠깐만靡말만 작아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잠 former 아.. 미치겠다.. 뭐야..? 뭐.. 기미.. 뭐라..뭐라.. 뭐지..? 누구세요? 거기 누구 있죠? 나와봐 이쪽으로 나와라구요 이쪽으로 건들지 마시고 나오십시오 그만 하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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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저 잠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구경만 하고 나가면 안될까요? 나가면 안될까요? 갑자기 가 나가면 안될까요? 누구있다? 누구야 당신? 당신 누구야? 소주 냄새 당신 사람이잖아 맞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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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어요 누구 있어요? 그거 뭐예요? 그거 누구야? 안에? 나와! 미쳤다 여기! 여기 미쳤다! 와.. 뒤에 빨간거 사라지자마자 갑자기 움직여버려 나 미쳤어 저기요! 저기요! 장난 그만! 이거 아니지 잠깐만 이거 아닌가? 이거 뭔데? 뭐야 이거? 여기 거기다! 고해성사 하는 곳! 맞죠 여러분들? 어찌 합니까? 고해성사! 맞죠 여러분들?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뭐야?!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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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와 미쳤구나 여기서 살아올 수 있을까? 숨어있죠? 그만 하시죠 이제 맞죠 여러분들? 지금 여기 어딘가 있습니다 나와요 어딨어요? 한번만 더! 제발 한번만 더! 어딨어? 한번만 더! 어이 잠깐만요 겁나게 소심하네 삼촌! 겁나게 소심하여 산 사람 앞에 나설 자신이 없어 삼촌! 아 이런 장난 좋아하시는구나 아 이런 장난 좋아하시는구나 저한테 지금 장난치셨죠? 이런거 그럼 제가 알려드릴까요? 자 이거는 제 몸에도 달려있습니다 강목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어 이런거 있다가 필요가 없으니까 나와! 내 몸에도 달려있는거에요 호스피스 갔다오는 이후로 진짜 다들 왜 이렇게 족밥처럼 보이지? 이쪽으로 연결되어 있었거든 이쪽으로 갑니다! 아 나 미쳐버리겠네 나 진짜 아 아 아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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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만이요 어디에 있어요? 이 정도면 알았어요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갈게요 이제 장난은 그만, 저도 장난 그만 칠게요 저도 장난 그만 칠테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아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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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뭐 때문에 그러세요? 대화로 합시다 우리 대화로 나쁘신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좀 장난이 심하시네요 나쁘신 분은 아니잖아요 제가 들어올 때 사정 얘기하고 조금만 둘러보고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혹시 말씀을 하기가 좀 불편하시거나 하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떤 소리를 내주십시오 차라리 아셨죠? 혹시 남성분이신가요? 여성분이신가요? 아.. 여성분이시구나 제가 아까전에 삼촌이라고 해서 빡쳤구나 저하고 대화 한 번 해보실래요? 아니면 싫어요? 아.. 싫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 조금만 더 둘러보고 그땐 나갈게요 저 따라다니시거나 저 괴롭히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조금만 둘러보고 나갈게요 자, 둘러봐도 되죠? 자, 둘러봐도 되죠? 어.. 장난치지 마세요 저 그쪽한테 관심 없으니까 아.. 아.. 오늘은 여기 잡기구나 저기서부터 계속 따라다니는 것 같은데 한 망자가 따라다니는 것 같은데 저녁뿐 사과를 보고 한글자막 by 한효정